자 모라모라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유삼 1억플레 잘 받았습니다 하나손보는 유삼 얼마까지 들어가나요? 3천까지 50세까지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누적 한도가 3천만원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든 이러면은 가입 못하구요 처음에 가입을 3천만원 하면 가입 이후에 사후 관리는 안보이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손해보험에서는 누적없는 N사나 L화재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생명보험은 M사나 H생명보험에서 유삼이나 일반암 누적을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